수박이요? 이곳에서는 노란수박 외에도 깜장수박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수박하고 확실히 까맣네요 겉에는 지커마도 속은 빨간갑니다 자 보세요 소리가 아주 묵직한데 더 빨개 보이네요? 겉은 까맣고 속은 빨갛아 해서 흑과적 수박이라고 합니다 아주 단단하고 알차 보이는데요 표정만 봐도 정말 단겨보네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맛이지요 올해 삼례지역의 수박농사는 아주 그냥 대풍량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아주 그냥 달고 맛있습니다 수박 한 통은 드신 것 같네요 많이 먹었습니다 이 평범한 수박농사에 그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주인 아저씨 부부 노란수박과 깜장수박은 그 노력의 결실이지요 모양, 맛, 빛깔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이색 수박들 그 수박을 그저 속살만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먼저 속살만 이렇게 색깔대로 잘라서 멋진 과일꽂이를 만들고요 참외 껍질 같은 겉만 떼어내면 맛있는 음식으로 재탄생을 합니다 이 채 썬 수박 껍질에 매실청과 고추장, 참기름을 넣으면 아휴, 별만한 별미가 없어요 저렇게 먹어도 되겠군요 음! 다 맛있다 수박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러고 와서 시원하니 먹고 깝질로 오는 팩을 하면 그렇게 예뻐져요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로요 아니 오늘 당장 여러분 해보세요 마사지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이거 진짜 고추장에 묻혀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일이거든요 그럼요 자, 새콤달콤 아삭아삭 여름철에 밥을 비벼 먹어도 좋고 국수를 넣으면 맛있는 비빔국수가 됩니다 아휴, 그냥 국수 한 당이만 넣으면 어쩔러 치밀하네요 아휴, 최고죠 아휴, 근데 집에서 할 때는 왜 이 맛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수박의 순간이 그냥 싶네요 수박 껍질이 나무를 그, 가지 이렇게 올라가서 보냐? 그렇게 먹어야죠 더 맛있네요 더 맛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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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 맛있네요 이 또 매콤한 입맛을 달래줄 노란 수박 화채 수박은 이렇게 통째로 반을 잘라서 숟가락으로 파먹는 게 제 맛이지요 그럼요 아우, 색도 예뻐 봐 아우, 예쁘죠 노란 수박, 깜장 수박을 섞어서 시원한 화채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밥보다 이게 군침이 더 도네요 와 이게 노란색의 입맛을 도두어서 그런지 어느 화채보다 더 바짝지근하더라고요 오우... 아니 그렇게 드시고서... 화통하시네요 화채는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 나거든요 먹는 것은 누구에게도 주실 수 없어요 이 노란 수박이 기가 막힙니다 그냥 아삭거리고 육질도 아삭아삭하니 맛있으니까 잡숴보고 많이 소문 좀 내주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노란 수박을 드셔야 됩니다 노랑노랑노랑노랑노랑노랑노랑 이 노란 수박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밥 내려오세요 수박의 화려한 변신 무덥고 지치기 쉬운 여름 노란 수박과 깜장수박으로 집 나간 입맛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노란색이 도전장을 많이 내미는군요 토마토에 도전하더니 수박까지 파인애플이 무척 반가워하겠습니다 정말 봐도 봐도 어쩜 저렇게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우리의 섬을 향해서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코미디언 베일집 씨와 함께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섬은요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신의도인데요 이곳은요 특이하게도 하얀 금이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신의도에 가기 위해서는 목포항에서 배를 타야 갈 수가 있는데요 감사합니다